최근 중국 쪽에서 비밀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정보가 올라왔는데요. 이 테스트에 참가하는 유저들은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을 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해외 쪽에서 유추하는 바로는 10월에 진행되는 5.3 패치와 2025년 초에 진행되는 6.0 패치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니코입니다. 니코는 아군 챔피언과 아군 미니언 그리고 정글 몬스터 등등 원하는 물체로 변신할 수 있는 챔피언인데요. 최근 중국 공식 영상으로 공개된 신규 모드에서 니코 관련 패시브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신이 얼음 드래곤으로 변신하고 아군 미니언으로도 변신한 후에 아리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5명에서 각종 오브젝트로 변신한 것처럼 니코 패시브를 활용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신규 아이템인 오만, 폭풍새도 그리고 아기까지 다시 한번 공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펠리오스인데요. 다른 원대 챔피언들과는 다르게 5가지의 무기를 사용하는 챔피언이며 개발자 오피셜로 아펠리오스의 구현은 어렵지 않다고 기대감을 끌어올렸었죠. 최근 해외 쪽에서는 2025년 초에 시작되는 6.0 패치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아펠리오스가 출시될 수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2025년은 대회 해이기 때문에 뱀과 관련된 챔피언인 카시오페아에 대한 출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피셜로 공개된 건 없지만 아펠리오스와 카시오페아는 예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2025년에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을 정리하자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5.3 패치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6.0 패치의 시작이며 5.3 패치에는 아케인 관련 챔피언들 6.0 패치에는 새해 관련 챔피언 혹은 인기 챔피언들로 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